음악 클린스만호 비장의 카드 꺼냈다 황톱손톱 4-2-3-1 가동 요르단 꺾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이 중동의 복병 요르단과 재대결해 4-2-3-1 전형을 꺼내들었다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썼던 사사기를 버리고 4-2-3-1로 기본을 짰다 한국은 7일 이하 한국시각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과 격돌한다 조별리그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던 요르단을 상대로 결승행 티켓 사냥에 나선다 18일 만에 리턴 매치다 지난달 20일 맞붙었다 당시 한국은 4-4-2 포메이션을 택했다 조규성과 손흥민을 투톱으로 내세웠다 전반 9분 만에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으나 전반전에 연속골을 내주고 1대2로 역전당했다 후반전 추격전을 벌여 추가시간에 상대 자체 골을 등에 업고 2대2로 비겼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를 준비했다 조별리그에서 사용했던 투톱을 버리고 원톱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호주전 후반전에 원톱으로 활약한 황희찬과 손흥민이 스위치를 펼치며 원톱과 윙포워드를 번갈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로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 스리톱으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이재성과 이강인이 2선 공격을 담당하고 황인범과 박용우가 더블 볼란치로 뛴다 이재성이 중원쪽으로 처져 상황에 따라 4-3-3 전형을 보일 수도 있다 김민재가 빠진 포백은 왼쪽부터 서령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으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낀다 한국은 요르단과 역대 전적에서 3승 3무 무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는 요르단의 역습과 스피드와 개인기를 앞세운 공격에 꽤 고전했다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1을 획득했다 2조 2위로 16강에 올라 토너먼트에서 우승후보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꺾고 4강에 진출하고 요르단을 다시 만나게 됐다 한국이 요르단을 꺾으면 11일 결승전을 치른다 8일 펼쳐지는 카타르란전 승자와 만난다 1956년과 1960년 이후 세 번째 아시안컵 정상정복을 노릴 수 있다 아시안컵 축구종가 정국에도 퍼진 좀비 축구 대한민국 비틀거리며 결승 직전까지 축구종가 정국도 좀비 축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피파랭킹 23위 은 7일 오전 0시 카타르 알라이안에 위치한 아흐마드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대FC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 피파랭킹 87위 과 제외한다 지난 8강 한국은 호주 D대 1승 요르단은 타지키스탄 1대 0승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 중심에는 캡틴 손흥민이 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2015 아시안컵 준우승 과 아쉬움이 컸던 2019 아시안컵 8강에 이어 어쩌면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 챔피언에 도전하고 있다 중결승까지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토너먼트뿐만 아니라 그룹 스테이지 에서도 그랬다 2차전 요르단전 2대 2모 91분 상대 자책골 3차전 말레이시아전 3대 3모 94분 손흥민 득점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 1대 1모 승부차기 4대 2승 99분 조규성 득점 8강 호주전 2대 1승 96분 황희찬 득점 104분 손흥민 득점 모두 극적이었다 좀비 축구라는 별명이 붙었다 패배 직전 어떻게든 살아남은 모습 에서 비롯됐다 중결승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 가디언이 좀비 축구 한국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한국은 좀비 축구로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직전 4경기 동안 비틀거렸지만 결승 직전에 올랐다 상대방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손흥민과 황희찬 또는 이강인이 나타난다 사우디전과 호주전 득점은 비슷하게 터졌다 라고 짚었다 중결승 상대 요르다는 후세인 아모타 감독은 아프리카에 성공을 거뒀고 재빠르게 탄탄한 팀을 만들었다 요르다는 사상 첫 중결승에서 잃을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재 이탈에 따른 수비진 조합과 손흥민 필도 공격진 구성이 결승행 관건이다 클린스만호는 조별리그에서 그쳤던 무승부를 서륙하고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역대급으로 재밌게 진행 중인 아시안컵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대 요르단 승자 이란 대 카타르 준결승전 승자가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역적될 뻔한 놈에서 지휘자가 되어야 할 황인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0시 기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에 위치한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dayfc 아시안컵 요르단과 4강전을 치른다 조별리그 1승 2무 승점 5로 토너먼트에 오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16강 와호주 8강 를 연달아 120분간 혈투 끝에 제압하고 4강에 올랐다 상대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격돌한 요르단이다 요르단은 2조 조별리그에서 발해인 한국에 이어 조3위 길승 1무 1패로 16강에 간신히 올랐다 이라크와 16강전에서 1대2로 뒤지다가 후반 추가시간 막판에 연속 2골을 몰아넣으면 기적의 8강 진출을 이뤘다 8강에서는 아시안컵 첫 토너먼트에 오른 타지키스탄을 눌렀다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한 차례 만나 2대2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23위에 한국이 요르단 87위를 쉽게 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변의 팀에 망신을 당해 자존심을 구겼다 한국은 통산 역대 전적에서 3승 3무로 앞서지만 사상 첫 4강에 오른 요르단의 기세에 또 한 번 허를 찔릴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 축구통계 전문 매체 옥탄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경기 결과 예측에서는 한국의 승률을 66%로 봤다 압도적으로 이기기보다는 팽팽한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된 것이다 유르단을 꺾으면 64년 만에 우승에 한 발짝 다가가는 클린스만 오는 수비의 핵 김민재 바이에른 위넨 가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등 수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3선 수비형 미드필더의 황인범 치베르나 지베즈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황인범은 대회 5경기 동안 424분을 소화하면서 한골 1도움을 올리는 등 알토란 역할을 해내고 있다 패스 성공 정확도에서도 370개로 엔진 역할을 하고 있고 키패스 6개 태클 6개 등 공수 연결 도화선이다 공수 연결고리는 물론이고 과감한 슈팅으로 답답한 흐름을 깨기도 했다 하지만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전과 8강 호주전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위험한 실수를 자초하기도 했다 황인범은 전날 5일 유르단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동료들이 없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라며 몇몇 선수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제는 내기팀 동료들을 도울 차례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드라마가 행복한 결말 맺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은 8강까지 매 경기 실점하며 총 8실점했다 수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역사는 쓰라고 있는 것이다 8실점을 해서 우승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리가 보여주겠다며 실점은 많이 했지만 득점도 많이 해서 긍정적지라고 당당히 말했다 아울러 내일 경기에 뛰게 된다면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등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pura